solution 4세대 홍 하 1 archetype hun their protesting ㅎ 어 이거 이거 먹고... 우와 연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씻어서... 어 진짜? ㅎ ㅎ ㅎ ㅋ ㅋㅋ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강렬에도 바쁜데 왜 그렇게 늦춰 해 낮에 넌 자게 늦지 말야 속 해 보다 덤면은 그 꼬룩 꺼려 너 원을 내 삶 감안해 하루 메롱 됐고 너 이거 너 원을 내 삶 감안해 줘 과제는 다 하고 지나켜 하라고 안 하고 길을 여 일공간 하고 좀 안 하고 왔다고 말 그리 기록이 많이 여 헤이! 오! 와아! 너의 숨이 시간 종이 치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갔던 내 밖으로 문 점점 초조해지고 떨리고 있어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Never say goodbye 너와 날 하나니까 같은 꿈속을 마치 걸을 테니까 나 지금 네 꿈이 이대로만 내 곁에서 웃어주기로 해요 내일보다 멀리 영혼보다 더 오래 사랑해 널 네 소메이라 많은 나보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해 음 음 음 음 음 음 뭐 것은 falei rip 따르르르르릉 액션! 따르르르르릉 펠릭스! 저 뭐해?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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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요즘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더라? 아니 뭐 당연히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지 약간 박영규 씨를 살짝 원순이게 여보 사랑하는 거 알지? 여보! 나도 사랑해! 나도 사랑해! 남았는지를 몰라 뭔가 알지 모르게는 뭘까 내 두 눈에 님이 썩어 넘어가 꼭 필요한 건 혼란 속에 나와 서바이벌 그 눈을 참는 걸까 참는 척하는 걸까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제 그날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나이가 들어서 나 나이가 들어서 나 어른이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얘들어! 뭐 만들어왔어? 아 아이 Felix! cá嚴 맘 뭐 아 하여 펠리스로 바비. 고생하십니다. 오케이. 웨이키 웨이키. 오우. 오우. 컴온. It's time to wake up. Don't wanna be late today. 오우. 굿모닝. 선샤인. 끝.